경기도가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 이용객들이 몰리는 사당역 앞에 승차 대기 공간인 경기버스 라운지를 마련했습니다. 버스 이용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쾌적한 실내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할 땐 사당역 부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현영 씨. 버스 승차 대기 공간인 경기버스 라운지가 문을 연 뒤로는 이젠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다리도 정말 많이 아프고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정말 많으니까 그 점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라운지가 버스 정류장 앞에 바로 있으니까 그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충전도 할 수 있고 저의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어서. 이렇게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하루 3만 명이 넘는 버스 이용객들이 붐비는 사당역 앞에 경기버스 라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신개념 대중교통 서비스로 자동인식 발열체 크기와 냉난방 시설, 그리고 공기청정 시설을 갖춘 쾌적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와 날씨, 미세먼지 수치 등을 확인하며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건 물론, 수유실과 정수기 등 편의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기버스 라운지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